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럼 자기주도학습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일까요? 이번 강좌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이해 및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 글자 뜻을 알아볼게요. 자기는 셀프, 나를 이야기합니다. 주도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옷입기, 잠자리 정리하기, 밥먹기, 게임하기 등 많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기 전까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학습은 무엇일까요? 학습의 의미를 한자로만 풀어본다면 배울학, 익힐습, 즉 배워서 익힌다는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학교나 학원 등에서 배우는 활동만으로 학습했다고 하지는 않나요? 사실 습의 과정, 즉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익히는 과정까지 해야 학습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진짜 자기주도학습은 수업시간 또는 학원이나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을 익히는 것,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바로 내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를 정리해볼까요? 힌트를 좀 줄까요? PT 화면에 중요한 단어는 초성을 넣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에 맞는 단어를 생각하며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초성 힌트로 문장이 완성되었나요?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한 후 직접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학습활동입니다. 그럼 이제 퀴즈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1번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야만 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2번 선생님,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만 공부하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이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을 혼자 하는 공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칭찬과 격려로 지지해주고 학습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다양한 경험에 마련해 준다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번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짜서 공부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해야지라고 계획했다면 막상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표에 언제, 어떤 공부를, 어떤 교재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4번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에 참여하여야 집중도 되고 수업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풀어보니까 좀 더 자기주도학습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죠? 그럼 자기주도학습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학습과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우선 무엇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할 건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공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워야 계획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천하기 단계로 계획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잘 실천해야겠죠? 자기주도학습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마지막은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한 대로 실천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과 잘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계획표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 더 나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계획한 대로 잘 지켰다면 스스로 칭찬을 통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의 여러 사례를 통해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우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꿈은 운동선수니까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등등의 공부 필요성을 모르겠다는 주학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나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관심 분야나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서 아, 난 우리나라 지형을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문화를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기후 등을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등의 관심 분야를 찾게 되면 여러분은 지리학자, 문화의 설사, 기상학자, 기상캐스터 등등의 꿈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 관심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동기, 즉 학습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친구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공부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겠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계획한 것을 달성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통해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양한 과목별 공부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습관이 되면 몸에 익숙해져서 점점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책상과 주변을 정리하고 공부에 필요한 교재, 노트, 필기구만 꺼내 놓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고 계획표를 작성하고 확인하면서 습관을 만든다면 학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가끔 수민이처럼 자신감이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란 생각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 공부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목표를 작게 쪼개서 하나씩 달성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그 성공 경험에서 느끼는 뿌듯함, 즉 성취감이 쌓여서 점점 자신감이 커질 거예요. 다양한 과목별 공부 방법을 배우고 하나씩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이룬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난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집중과 실천을 못하는 진수 같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알겠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막상 책상에 앉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책상에 앉아 있긴 해도 딴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만 만지며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공부하는 책상 주변을 정리하세요. 공부하는 책과 필기구에 잡다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게 치워주는 게 좋아요. 물론 휴대폰도 공부하는 방에는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 꼭 갖고 가야 한다면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끄고 책상에서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를 작성해서 하나씩 실천해보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해본 후 잘 실천한 것은 주변에 자랑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높여줄 거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에서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학습 전략, 즉 작전을 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도 내 안에 있는 장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천하기 코너에서 첨부된 활동지를 작성해보면서 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